셀트리온 주제 여러분,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아주 급락을 했죠. 연일되는 하락 속에서 셀트리온도 다시 16만원을 내줬습니다. 그리고 또한 장중에 미국에서는 오미크론에 안 듣는 약 일라이릴리와 리제네레론의 항체 치료제가 FDA에서 사용 중지 처분을 했다는 뉴스가 나왔죠. 이게 지금 설경제에서 뉴스가 나왔는데요. 같이 한번 보실게요. FDA 항체 치료제 2종 승인 취소. 백크론은 아직 효능 연구 단계지만 유럽선 출시, 유사 조치 가능성도, 변이 대응위해 칵테일 흡입체 개발 중. 지금 리제네레론이나 일라이릴리의 항체 치료제가 오미크론에 반응이 없다고 해서 FDA에서는 지금 이 두 가지 종류에 대해서 승인을 취소한 상태고요. 아마도 라이브로나도 같은 항체 치료제의 계열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연구 결과가 아직 발표 전이긴 하지만 미국과 유럽은 오미크론이 우점종이 된 상태죠. 우리나라도 오늘 8000명이 넘었는데 현 시각 벌써 어제 8500명을 넘었더라고요. 내일은 10,000명 이상의 코로나 확진자가 나올 것 같은데요. 하루하루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 내용을 FDA에서 왜 승인은 취소를 했는지 자세히 보면요. 미국 FDA 오미크론 치료제 효과가 떨어지는 코로나19 항체 치료제들에 대해 긴급 사용생인을 취소하자 세트리온이 자수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에도 불통이 틀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미 우리 레키로나 때문에 주가에 반영된 것도 없고 계속 하락을 했잖아요. 사실 불통이 틀까 촉각을 세우고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 레키로나에 대한 기대는 다 저버렸잖아요. 이제는 그 대신에 우리가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자가진단 키트에 대한 매출이 1,4분기에는 꽤 많이 찍힐 걸로 보이는데요. 결국엔 우리는 오미크론에 효과는 없지만 레키로나를 개발한 기술력으로 오미크론에 대응하는 칵테일 항체 칵테일 항체에 조금 기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레키로나는 오미크론에 효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셀티룸과 국립보건연구원의 연구를 진행 중이다. 만약 레키로나가 오미크론에 잘 됐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면 셀티룸은 한국과 유럽 글로벌 시장에서의 레키로나 사업 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셀티룸은 국립보건연구원의 연구 결과와 무관하게 이미 변이 치료제 개발에 돌입한 상태다. 이게 핵심이죠. 셀티룸 관계자는 변이 대응을 위해 개발 중인 후보물질 CTP63의 중앙 항체를 통한 바이러스 무력과 능력을 임상을 통해 확인했다며 레키로나를 흡입형으로 바꾼 제재와 CTP63을 더한 칵테일 흡입제를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셀티룸이 연인의 긴급 승인 신청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러분 오늘 엄청 힘든 하루였는데요. 이따 정규방송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